내가 꿀미남이라서 원래 좀 미남 앞에는 좀 줄이기 때문에 집에 가보고 싶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을 눌러주시고 임상부의 저호흡이 위험한가요? 네 저호흡 감이 잘 안하죠 근데 저는 의료인으로서 저호흡과 무호흡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장적으로 코골이라고 하는데 코골이의 부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골이라고 하면 그냥 자는 동안에 시끄러운 거를 다 통칭해서 코골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게요 좀 잘하시겠네요 이것도 코골이고요 이것도 코골이라고 하죠? 이것도 코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코골이가 아니고요 그냥 그걸 저는 편의점 구분하는 게 코골이와 목고리, 저호흡, 무호흡 이렇게 호흡의 어떤 곤란을 네 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코골이 이렇게 그냥 좀 떨리는 소리 그런 정도는 우리 숨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그냥 조금 소리가 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큰 문제로 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하기 시작하면 우리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부가 많이 좁아진 상태고 코이 뒤쪽이 아니고 목에서 나는 소리 이런 소리는 목, 목, 꼬리 그리고 저호흡은 이것처럼 숨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호흡은 숨을 10초 이상 안 쉬고 있다가 이거는 이제 무호흡 그러니까 그 무호흡과 저호흡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죠 거기 계시는 의료인 심각하게 들으세요 코골이, 목, 꼬리, 저호흡은 이처럼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코골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호흡의 곤란 정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봐줄 수 있는 코골이는 가볍게 숨은 제대로 쉬는데 가벼운 소리가 나면 아이고 그래 네가 깊게 자는가 보다 예전부터 하는 코골면서 자면 잘 잔다고 했던 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아 이건 심각한 호흡 곤란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호흡 상태는 의학적으로 부분을 하자면 정상적인 호흡보다 50% 이하로 떨어질 때를 얘기해요 무호흡은 완전히 숨이 막힌 상태고 숨을 50% 이하로 떨어뜨리면 내 몸 안에 그 산소가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쉽게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본다면 얼마나 심각해요 그럼으로써 이제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잖아요 네 에너지를 만들어야 뇌가 뇌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와 포도당이 만나서 그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제 개달하잖아요 근데 포도당은 충분히 잘 먹어서 있어요 이만큼 있어 근데 산소가 이만큼인 것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과잉이잖아요 에너지 대세가 안 열어져서 그러면 그게 당뇨로 가기도 하고 혈당이 높아지고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사를 뭘로 하냐 무산소 대사로 해서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버린 그러면 산소와 포도당이 만나서 하는 그거는 36개의 ATP를 만든다면 포도당끼리 조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그리고 당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산모들이 어이없게 또 당뇨 현상이 생기기로 하는 게 이런 원인일 수도 있고요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제대로 안 되니까 빨리 공기를 그 산소를 공급해라 하는데 산소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해모별업이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빨리 공급을 하기 위한 혈압을 높여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빨리 공급을 하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혈압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잠잘 때는 좀 차분하게 뜨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잘 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수축되고 이런 상황을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을 지속하다 보면 이제 고혈압 상태가 밤낮없이 지속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은 호흡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시끄러운 문제로 인식할 게 아니고 호흡 상태로 분석해서 이 몸 안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심각해졌나요? 네 심각해요 그러면 산모가 그렇게 됐다면 아이한테는 어떨까요? 엄마가 그 난리 속인데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는 당연히 세뇌 환경이 안 좋아지겠죠 아이는 엄마보다 훨씬 더 지금 세보 분열을 왕성할 때고 애들이 많이 짜증되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너무너무 가혹한 환경이죠 놀랍어요 네 그러면 코골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흡은 산소 부족을 처리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런 것을 유발할 수도 있고 태아에게는 태뇌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에요 심각하죠 사실 진짜 이 코골이와 호흡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고혈압과 당뇨가 발생하는 기전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게는 새로운 일로도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일반 코골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뇌 산소 부족 현상이 굉장히 밤마다 생기는 거잖아요 뇌 산소 공급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 청소를 잘 못해 밤마다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돌연사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치매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코골이가 무호 환자분들이 오시는 공통적인 의견은 내가 이렇다 죽을 것 같아 곧 이거거든요 그래서 곧 죽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기억력 감태부터 시작해서 치매까지 이게 간단 말이에요 뇌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근데 왜 우리가 애 낳고 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깜빡깜빡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현격하게 늘어나잖아요 이게 임산부의 코골이 무호흡이 결국은 그런 현상을 다 만들어 간다고 보는 거죠 임산부 코골이를 시계 보면 안 될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좀 알려야겠다 네 네 네 임산부에게도 태아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산소를 애랑 나눠 쓰면서 산부는 굉장히 영양도 부족해지고 엄마 거를 다 가져갔잖아요 군대에다 대고 산소도 같이 나눴으니까 엄마가 되게 희생을 많이 하는 거죠 정말 숭고한 엄마의 사랑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최대한 안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먹을 것만 많이 맬게 아니고 숨도 잘 쉬게 하자 자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가 내둘게요 임산부의 저호흡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코골이를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코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해보면 안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코골이는 언제 발생할까요? 잘 때, 숨 쉴 때 그러면 안 자고 숨을 안 쉬면 코골이를 안 할 수 있는데 목숨을 걸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숨을 잘 쉬면 됩니다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숨을 잘 못 쉬는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가 코막힘이에요 많은 산모들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피X염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 쉬는 게 쉬웠잖아요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정말 많은 문제들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코골이가 아무래도 더 발생할 필요도 없죠 자, 코로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콧구멍이 원래부터 작은 사람들은 점점 큰 사람들도 있고 의외로 코뼈가 휜 사람들도 많고요 또 요즘 젊은 아가씨 아줌마들이 코에다가 뭐 이렇게 자꾸 뭐 손을 내가지고 코 기능이 망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코 안쪽 이 밸브만 좀 열어주면 되거든요 뭐 테이프를 여기다 붙인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테이프는 좀 일회용이고 뭐 피부 알러지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3천만 원을 해서 개발한 게 요구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을 보더니 이거 뭐 피움 기구 아니야? 뭐 이거 코 풀썩 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난소모양을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이해를 못했고 여긴 자궁 양쪽으로 난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코에다 씁니다 코에다가 걸고 안에다가 쭉 입어넣으면 이 안에서 여기를 딱 들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코가 한번 해볼래요? 해볼도 돼요? 네 그게 방법이 있어요 코가 좀 작으신 편이군요 이게 과연 코 속으로 들어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코 안에는요 수술해서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솜이 한 주먹씩 나옵니다 저는 숨이 엄청 커졌어요 숨이 막 쑤욱 들어가죠 너무 살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열어줬을 뿐인데 제가 비움을 한 15년 정도 알았거든요 숨이 막 쑤욱 들어가고 어떤 분은 가슴이 다 시원하다고요 그렇죠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숨이 제대로 많이 들어가면 코구리 당연히 줄어들어요 단순한 코구리 정도에는 이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한 소금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렇게 칭찬 한번 해줘야 되는데 저도 안 이상해요? 아니 아니 본인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개발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좋은 걸 개발하셨어요? 이게 필요한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변에 코 맡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테이프의 원리도 보고 코를 늘려준다는 외국 제품들도 있고 파이프를 여기다 뽑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여러저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안 빼고 싶은데요 함께 했어요? 사실 됩니다 개발을 했죠 음 네 지금 제가 해보니까 호흡이 엄청 커지고요 갑자기 정신이 확 맑아지는 느낌을 제가 봤거든요 네 너무 좋은 제품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견은 아니고요 제가 개발한 거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평소 그 심한 임산부에게도 좋은 제품이 되면서요 네 이거도 저희 발명품 중에 제일 신기한 제품이에요 사실 요렇게 조그만게 에게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수만명이 뭐야 십만명이 넘었을 수도 있네요 이런 많은 분들이 야 요 요거로 나의 수십 년 묵은 고쳐졌다 언제 또 도질지 모르니까 항상 잘 보관하고 있다 할 정도로 요건데요 이거는 뭐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원에 가면 침으로 있잖아요 비역이 있다고 하면 침을 놓고 코 안에다가 침으로 피를 빼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결국 이게 기혈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소료혈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소료혈 힐소자에 엉덩이 룰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뼈가 엉덩이처럼 두 개로 깔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엉덩이 룰자를 쓰는 거고 힐소자는 이제 왜 썼는지 모르지만 폐를 얘기할 때는 흰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참음을 얘기할 때 그래서 폐 그러니까 호흡과 굉장히 밀접한 혈자인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참 침을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다 뜸을 뜨게 했어요 뭐 여기 할 방법이 있어요 이 한방적으로나 이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좋은 혈자리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구를 해도 이게 안 나오다가 갑자기 전방에서 공격을 못 할 것 같으면 후방에서 공격을 안 하잖아요 아 그래서 옥 형상기억 와이어를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소로혈을 후방에서 딱 공격을 하게 만들었어요 음 그랬더니 이게 이 혈자리를 아주 가볍게 살짝 쪼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주는 거예요 음 대주면 해도 이 옥의 기능과 어떤 자극 작은 미세한 자극에 의해서 코의 기혈 순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신기한 효과 그래서 콧물 콧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하고 어떤 분은 1분만에 콧물이 멎었어요 어떤 분은 코가 꽉 막혔는데 어 어 어 허사님 코가 열렸어요 재채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던 분이 재채기가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신기한데 이거는 뭐 8만원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하고 싶은 분은 오셔야 돼요. 피어싱 개념으로 피드러 될 것 같네요. 한번 느낌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걸 빼야겠네요. 네, 그냥 쑥 빼면 됩니다. 이거 다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들어요. 이 형상격을 이렇게 늘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짠짠. 이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처음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네, 했는지 안 했는지 느낌이 없어요. 아까 이거? 네, 이거는 즉각적으로 호흡을 다 늘려주지만 이거는 이제 코를 서서히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 살림 요법이라고도 돼요. 코칼을 이용한 코 살림 요법. 이건 제가 또 만든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요법이 정말 같아요. 주구장 참껴라. 맘나도 피켜라. 가벼워서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불편함이 없어요. 여기 딱 거울이 또 이렇게 케이스에 달려있어요. 피어심. 피어심. 참 예쁘네요. 코에 문제로 생기는 코고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아. 네. 코의 문제로 인해서 코고리를 하는 임산부들에게는 이런 작은 간단한 도구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이게 필요할지 다른 게 필요할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네. 코고리를 다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리를 녹음을 해봐야 돼요. 아. 녹음을 해봐야 해서 나는 이게 맞을 것 같다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코고리냐면요. 이렇게 가벼운 코고리는 이게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심각한 코고리를 알고 있는 임산부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나요? 네. 자. 좀 전에 가벼운 코고리. 이 정도면 그냥 간단한 기부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코고를 고는 것을 인산부가 한다. 녹음을 해봤는데 그런 소리가 있다. 그러면 자 그 상태는 이런 소리가 나는 상태는 기도가 굉장히 협착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억지로 숨을 쉬는 거예요. 누가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넓혀줘야 되거든요. 기도가 협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넓혀주면 제대로 숨을 쉬겠죠. 그래서 넓혀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는 동안에만 문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는 동안에만 기도가 이렇게 협착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또 개발해가지고 또 히트상. 궁금해요. 네. 그거는 그냥 뭐 제품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협착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유지해줘야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상태를 파악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의료기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녹음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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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심각한 소리가 있다면 의뢰를 하셔도 좋겠어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그러면 코골이가 굉장히 심각한 임산부들은 네. 코골이 녹음을 시켜서 네. 이쪽으로 안내를 좀 해야겠네요. 뭐 그러셔도 좋습니다. 자 눌러야 된다. 어디? 요기 요기 그리고 요기 요기 요기를 눌러주세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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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512 0222 감사합니다.